마포문화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했는데요. 그 결과 중앙일보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이 2017 중앙일보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전문공연과 전시, 주민생활예술 커뮤니티 육성, 계층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문화에서 소외되는 지역민이 없도록 힘써온 결과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역사문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문화 콘서트, 아트인 스토페이스 등과 같은 마포문화재단만의 사회공헌 브랜드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으며 문화서비스 분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문화재단은 구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콘텐츠로 소임을 다할 방침입니다. 학교로 동영상과 통영상 더 Cre uncom은 그래서 들어가요. taman이니까 그것을 상징을 구ạt하는 것을